자 지금 왜 녹화를 켰느냐? 저기 앞에 보시면은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김한혜 캐릭터인데 지금 김한혜가 오랫동안 장시간 이제 움직이 되지 않아가지고 얘가 지금 컴퓨터가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내가 이렇게 데리고 붙잡고 있는 도중에 김한혜가 오면 본체가 와버리면은 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또 북풀갱어를 만나버린 김한혜는 어떻게 될까? 김한혜가 정말 없어져버릴까? 그런 꿈같은 일이 과연 진짜 벌어지고 말 것인가? 꿈같은 일? 빠빠빠빠빠빠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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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세계의 너야 대박 똑같아 쌍둥이 도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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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머리가 초록색 됐는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소리야? 나한텐 얼굴이 달라 엥? 내 옆에 옆에 딱 써봐 얼굴이 달라? 써봐 얼굴이 다르다니까? 아니 이거 도풀갱어가 아니야 얘 짭짤이야 짭 오오오오 아니 이거 얼굴 봐봐 봐봐 오 야 싸운다 아저씨라니까? 싸운다 싸워 뭔소리야? 봐봐 얘 머리 색깔도 초록색이고 오 뭐야? 나 죽인거야 너 죽인거야 왜 저래? 저기 옛날에 니 얼굴인데? 그치? 오 야야야야야야 좀 말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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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도풀갱어끼리 싸우면 어떡해? 야 너무 세 너무 세 야 옆에 좀 있어봐봐 썸네일 좀 한번 해보게 야 이거 이거 야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나 좀 아 뭐야 이 눈치 없는 놈은 차가자 좀 뭐 이치 야 봤어? 야 야 잡으러 온다 야 니가 더 못 싸운다 야 나 짭하네 머리 벗겨졌어 위협을 해볼게 오 똑같아 오 오 오 맥집 봐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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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잉 잉 아아 니가 죽였어 오 뭐야 사라졌어 감히 내 아내를 죽이다니 개자식 내가 니 아내라고 내가 본체라고 근데 궁금한게 방금 그 상태에서 니가 또다시 자리 비움을 하면은 대박 세명이 되는거 아냐 궁금한데 그치 해봐 해봐 이거를 이제 시민이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거지 예를들어서 수영장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있잖아 좀 높은 데 있잖아 공사장 아니면 차라리 건물 위라든가 헬리콥터가 있거든 우리 저번에 올라가던 데 있잖아 점프했던데 괜찮은데? 네 어디에 배달을 해주는거죠? 여기는 저 비행장으로 가야돼 아 그러네 너무 먼데? 여긴가 봐 어 뭐야 여기 스무스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 안 열어줘 여기 그니까 어떻게 가야되지 월담해야되나 어딘가 한것정도는 좀 개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래 Biden 명의 저 노란게 우리꺼야 설마? 와 저 노란 게 우리 거야 설마? 너 뭐 불렀어? 헬리콥터 불렀어? 나 도둑! 도둑! 나도 도둑! 나 일단 헬기를 탈게! 저게 우리의 도둑가 본데 얘가? 우리의 도둑다! 앞으로!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쭉 하면 돼! 으악! 뭐야? 자살이요? 프로펠러에 갈려 죽었나 봐! 에이! 죄송! 아니면 차 안에서 하는 거야! 차 안에다가 가둬두고 한 명씩 한 명씩! 내리지 않을까? 못내리게 막 달리는 거잖아! 잔인한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버스 같은 거 태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기만으로 채우는 거야? 어! 괜찮아! 재밌을 거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지! 오 좋아! 오히려 나쁘지 않아! 그쵸! 절대 도둑 찾기 어려워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아! 쉿! 일단 아니지! 버스 버스! 근데 버스 같은 게 또! 찾기 또 찾으려면 안 나와! 그니까! 얘들 왜 욕주행하냐? 잘하네! 니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저 대박! 대박! 오! 야 여기 다 앉아있을 거 상상하니까! 어이! 어이! 내리라고! 기산 양반! 어이! 대박! 어이! 기산 양반! 여기는 우리가 자기 했다고! 내리라오! 꺼! 얹어버려! 오! 가자! 좋아! 너 이제 대기해! 나 이제 나 나간다! 응! 운전 잘 부탁해!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내가 언제 다시 저기 되는지 모르는구나! 수시로 확인해야 돼! 내 펴서 이 이가 없어지면은 얘가 나가진 거지!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혹시 안 나아지는 거 아니야?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탈 것에 타고 있어서 그런가? 어? 나아진 거 아니야? 나 이 없어졌는데? 어? 진짜? 어? 저 보이지? 그러다! 그러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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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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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쫄아있어 얘! 버스 승객이 살짝 납치당했다 이런 느낌이거든? 좋아!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거기 대충 몇 자리야? 대충? 우리 24? 네? 허!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 근데 우리 24명 다 만들려면은 아!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태워주세요! 와! 야 얘 또 초록머리야! 또 초록머리야! 아 그래? 나한텐 허억! 대박 대박! 나 나간다? 두번째 김한에 탑승했습니다 얼굴 보여? 좀 옆자리에 앉아주면 좋을텐데 다음에 어디에 앉을려나? 궁금하다 야 어떻게 앉는지도 나 나가지듯? 둘 다 울고 있어 저런 괜찮으신가요? 숙녀들 누군가한테 폭격을 맞고 차가 터지면 정말 많이 곤란할 수도 일단 타고 애들 얼굴 상태 좀 한번 볼게요 얜 초록머리? 둘 다 초록머리 얼굴이 많이 닿는데? 첫번째 아가씨는 거의 죽기 직전이야 일단 타세요 세번째 아가씨 토할라그래 나도 토할거 같아 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야 어서오세요 아수님 새벽에 김한에 어때? 여기가 지옥인가 싶대 머리 색깔도 다 다르겠나봐 누군가한테 폭격을 맞고 우리의 30분이 날라갔다 니가 아까 그 말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런 시키다 뭐지? 어떻게 죽은거야? 아 이거 세션 하나 파는게 낫겠다 그니까 렛츠고 거기서는 어떻게 벌벌 떨지 궁금하다 그니까 막 뛰어내리는 애도 있는거 아냐? 진짜 가두리 양식 아냐? 가다가 좋은 차 있으면 소개시켜줘잉 지졌어 한송의 법칙 거의 탱탱불 빙의했었어 아 여기 차 튼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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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롭게 안나왔다 맞냐? 튼튼하다 하니까 진짜 종이창처럼 한장 한장 껍질이 다 벗겨지네 이렇게 된 이상 도도를 타고 건물 위로 가자 이리로 갈게 가자 도도야 너 어디야 대체? 여기다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야 잠시만요 나 너무 갇혔어 어딨어 너 아 이게 뭐야 데일로 온다며 건너편에 있는거야 지금? 우리 딱 우리 지금 다리를 두고 보여? 보인다 보인다 조져버렸네? 너는 왜 이딴 곳에 있었던거야 대체 여기 돌 남아가지고 트럭 있을 줄 알았지 응 여기 있던지 너 왜 초원에 날뛰고 있냐고 조졌어 왜 이래 이거 오 차차차차 제발 히차이킹 제발 제발 우와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막아 막아 저거 무조건 타야돼? 이거 못하면 또 아이고 말씀 좀 묻겠습니다 데일도 뭐 여쭬올게요 내려 말 좀 물어보게 내려 어 차 이거 어때? 뒤에 태우는거 어때? 어? 이거 될까? 되지 않을까? 레이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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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이 년아 드디어 와버렸다 오 좋은데 엘리콕터? 역시 헬기가 조종하기 약하네 와 이 산 진짜 웅장하다 웅장해 이딴 데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경보수 제일 높은데 올라가자 확실히 보이네 저기 어? 완전 여기 헬기 세워두는데네 어 오오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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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씨 돌아와 돌아와 손에 땀냐 지금 진정해 진정해 아니면 그냥 냅다 내려버릴까? 어 그런 도박? 하아악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내려오 으아아아악 아 맞다 낙선 앗 으아아악 가방 메고 죽었네 헬기 떨어진다 헬기 떨어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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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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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에 내 옆에 아 터졌어 허무하다 진짜 허무해 오 여기 있다 오 근처다 가자 아 근데 그러면은 니가 그 건물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가가 문제기도 하다 그치? 어? 그러게 안그러면은 좀 빡세긴 할텐데 그러게 그 생각을 못했네 이 위에 건물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요 좀 쉽게 쉽게 가자 맞아 제일 높은 건 일단 일단 여기 올라갈 수 있으면 히트니까 오케이 한번 확인해보자 아 근데 안될거 같은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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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콩콩콩콩콩콩 야 이게 올라가진다고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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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로그아웃해? 강종해봐 강종 그 스토리모드로 갔다가 오면 되잖아 오오오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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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이 빡 좀 돌리네 으어억 대가려 스토리모드 어떻게 가? 야 짱구가 이씨 거의 못말리는 수준이었는데 너? 스토리모드 어떻게 가 그래서? 거기 온라인 과연? 그렇지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 야 김하네 양성수 이제 시작이다 아 표정봐 극혐이라는 뜻이 말이야 진짜 내려가진 못할거 아니야 그치 제대로 가던데 절대 못내려가지 않을까 여기는 일단 걔 번호 매겨놔 번호? 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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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나와라 이거 너무 개성 없지 않아? 알아보라 할까? 알아? 몰라 오 바로 밑에야 바로 밑에 그 밑에 있는 오토바이 같은거 타고 와 응 한심하게 걸어올 생각하지 마시구요 아 씨 오토바이가 계속 나오나? 오이씨 어떻게 어떻게 생겼어? 못생겼어 생긴것도 아니야 못생겼네 설마 여기 뭐있으면 막 지들끼리 싸우는거 아니겠지? 자아쟁탈전이라던가 아 씨 너를 같이 위한? 산에 납시오 오 오오오 왜왜왜왜왜 왜왜왜 뭐했나뭐 뭐했나뭐 이런 상황이면 못 버틸 것 같긴 해. 정신병올듯? 3,4,2만.. 어? 한심해. 이제 슬슬 할게. 넌 옆에서 지켜봐. 이 헬기 타고 중계를 해줘. 잘 보여? 갑니다. 오케이. 야 이것들아 움직여! 왜 일 안 쪼라. 몇 명은 아예 강심장해 애들이. 야 이것들아! 잠깐만! 잠깐만! 아우.. 오 하나 죽었어! 밀려나서 죽었어. 나 죽는다. 야야야 죽지마 인만 죽지마. 싹! Sx3 아무것도 안 누르지만 S만 눌러. 미미. 그렇지. 어? 오야 죽겠다. 그러다. 와 이거 본체가 제일 멍청하네. 아악! 아 죽었어! 와아아아아아악! 얘네들이 우는 이유를 알겠어. 어? 뭐야 이제 다 죽으리네? 야 이러면 본체책지 못하겠는데? 나 별 달렸나? 누가 나한테 총쌌는데 방금? 맵으로 봐봐. 오오? 진짜 총 쏘네? 야 얘네들이 나 가뒀어! 오야 이것 마이것 마! 진짜 쏜다니까? 야 이 가식들아 나와! 나와! 야 제발 나와주라! 어 안돼! 이게 뭐야! 아 미친 개 험어하네 뭐야 이 뛸 방안 유 아니 쟤네들이 합심해가지고 나를 몰아냈다니까? 합심해 혼자 떨어지는 거 봤구만 아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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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어 있어 있어 야 야 신났는데? 뛰어다니는데? 야 오히려 내가 죽었으니까 얘네들 신나버린 거 아닐까? 근데 오히려 싸워 이제 죽입니다 드글드글 벌레 같은 것들 다 죽어버리렴 하나 둘 셋 죽어! 아아 어? 안 죽었어 야 뭐야 이거 뭐야? 빨개프야? 개장이 지들끼리 옮겨 붙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오지마 미친 놈들아 오지마 개장이네 우와 돈만 남았다 야야야 너한테 막 옮기는 거야 나 너무 붙었어 뼈밖에 안 남았어 마지막 남은 컴퓨터 다 죽어버려 아악 아악 다 죽어버렸던 거 이렇게 아주 재밌고 신나는 아내 복사하기 끝 이봐 아씨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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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